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미르TV SKTA 콜 콜라보에서 네 번째로 싱가포르 동호회 싱태동에 왔습니다. 싱태동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싱태동은 싱가포르 한인교회 기반으로 저희 모여고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종교 상관없이 테니스 즐기고 있습니다. 보통 언제 운동하시나요? 실력별로 배달 신청을 갔고요. 10명씩 기조를 짜주고 4명 상관없이 장소 잡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되실까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에서 있다가 오셔서 공을 좀 못 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미 그냥 깔고 가시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한 injury 우리 earrings 저희에서RP OGS 나오, 나오, 나오 아, 이런데 어, 이렇게 비누야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워가서 나이스 나이스 4초 1초 1초 5초 9초 6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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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아 나갔어 어 가져다줘 아 돌아왔어 아 들어왔어 나간 줄 알았어 고춧가루 반반 이번에는 4.5. 6.4. 2.1. 3.25. 부분을 감수하여 la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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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